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확산세가 진짜 심상치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결국 제주도가 4일부터 제주형 1.5단계 방역을 실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실화되고 있는 3차 대유행의 확산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제주도도 참 걱정인데 엊그제만 해도 하루에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 확진자들이 타지역에서 유입된 관광객이나 체류자분들이고요. 이들과 밀접 접촉한 도민들입니다. 최근 제주 여행객이 늘면서 개인 또는 단체 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진주의 이통장협의회를 비롯해서 충남 아삼시 통장단 이런 단체 여행객들 중에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후폭풍으로 6명의 도민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관련 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들이 단체로 검사를 받거나 자가격리를 하는 등 지역 N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지역사회의 여파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연수차 찾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그렇게까지 불가피한 일이었을까? 이 시국에 적절치 못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 여론이 사실상 좀 더 많잖아요. 많은 분들께서 좀 당황하셨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진단검사 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주로 오신 건데 도민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진자인 A씨는 그동안 선제검사 대상이어서 2주마다 검사를 받는데 2주 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검사 당일 또 보건소에서 별 통지가 없어서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제주로 여행을 왔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건 지금 제 마음이겠죠. 그렇죠. 사실 그 제주도가 그래도 전국 쪽에서는 가장 또 청정하고 깨끗하다. 안전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주도 상황이 또 이렇게 바뀌다 보니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이제 도민들이 분노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내 맘카페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안감을 좀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 데리고 외출도 못하겠다. 정말 터질 게 터진 느낌이다. 우리는 매일 조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시국에 단체로 제주 여행을 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들이 좀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기야 국민 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국에 제주도로 이 통장 연수를 보내 코로나 집단 감염에 일으킨 진주시를 고발한다. 그리고 타시도 이동 제한을 해주세요. 이런 제주 코로나 관련 청원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서 그 두 아이의 엄마라는 한 청원인은 타시도 이동 제한을 해달라는 청원에서 아무리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이 돼도 제주 오는 사람은 많고 경각심을 잃어가는 것 같다. 제주는 누군가의 가족이 살고 있는 삼터인데 누구나 안일하게 제주를 찾는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이 느껴진다. 조용히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이 시기에 타시도 이동 제한을 해달라며 읍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마음도 이해가 가요. 충분히 올해 너무나 우리 답답하게 일상을 살았기 때문에 조금 더 비교적 안전한 제주로 좀 여행을 가면 이야기처럼 코로나를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 사실 우리 제주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곳은 우리의 일터이고 또 삼터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일상인 공간인데 조금은 답답하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도 요즘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휴대전화 알람이 점점 더 자주 울려요. 그렇죠. 아침 7시만 되면 거기가 알람처럼.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런 거는 즉각 즉각 오고 있는데 동선은 이제 공개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또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민청원 내용에서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그런 지적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부 동선을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다. 내가 어느 날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외출 자체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동선 공개에 대해서는 제주도 방역당국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도민에게 불필요한 의혹이나 좀 불안을 좀 불러오거든요. 실제 진주 이통장단 여행단 이 경우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처음에는 여행 동선을 비공개로 했다가 이제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일부 동선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잡음이 일자 원희룡 지사가 나서서 업주들의 생업 보호와 도민의 알 권리 실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인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고 또 N차 감염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민 불안도 점점 높아지는 게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혜를 모아서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우리 개인 위생 또 마스크 착용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철저히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